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하늘이 맑았다가도 금세 소나기가 찾아오는 요즘입니다. 지상의 더운 공기와 하늘의 찬 공기가 만나 소나성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건데요. 오늘 소나기는 주로 동쪽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영남에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부 서쪽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내리는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28도 안팎으로 올라 대체로 덥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이따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이 15도, 대구는 18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이 30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